길이 하나 있긴 한데 그 길이 뭔데? 좁고 위험해 대신 얻는 건 많고 각순에 치려면 진짜 제대로 쳐야 돼 개X는 말이야 주인을 아예 버려 기칸데 주인새로 개를 버리는 법이디 내나 지기고 싶지? 그러면 우리 최명주씨 나랑 일어나셔야겠는데 하수는 눈앞에 펴만 보고 고수는 만들어서 먹는 법이야 맛있게 조정권이는 돈 갖고 나는 약 챙기고 너는 여자 데리고 떠나가 만약 실수로 실수로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누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까 난 닭 하나밖에 없잖아 어떤 사람 살리려면 다른 사람빛이 각오를 해야 돼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알 수 없음 찢어 적어도 그 다음 날 또는 모든 사람빛이 계속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